그렇게 하면 안 나죠? 이렇게! 이거 진짜 만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준케 오빠는 거품이네요? 얼굴이 되게 빨개졌어 멀리서 그러니까 클로즈업 작업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올디믹을 거의 두 달 만에 촬영을 하는데요 오빠 언덕... 언덕끼리 혹시 나를 가만둘의 올디믹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좀 긴장을 하고 싶다 하이하이! 하이허홀홀! 반가워요 우와! 뭐야 집이에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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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요? 안녕하세요 우리요 드릴라 콘서트 했던 휴리핀 영상 다 합쳐서 얼마인지 알아요? 조회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90만 원 그럼 거의 원 밀리언? 네 오케이 와우 오케이 저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잘 몰라요 아니 잠깐만 뭔 소리야? 뭔... 뭔 소리야? 아이고 왜... 우리 집인데 여기? 아이고 우리 집에 누가... 어? 뭐야? 누가 있어! 어?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이윤 나 물어볼까 한 번은 나 가볼까?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오빠랑 어떻게 지냈어요? 오빠랑 어떻게 지냈어요? 전역하고 3개월 이제 됐구나 이제 뭐 콘서트 막 그런 거 준비하다가 이제 올 이제 어 지금... 저는 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엄청 건강해 보이고 박수 한 번 치우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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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직캠을 풀었... 썼어요 그 JYP에서 그게 JYP에서 푼 게 아니고 역주행 뭐 얘기를 하더라고 팬분이 올린 영상에 이제 계속 그 알고리즘... 알고리즘이야 유튜브... 아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그리고 나니까 이제 JYP에서도 조금씩 뭔가를 옛날 영상을 푼 거야 진짜 신기해 나도 왜냐면 갑자기 저녁 하는데 갑자기 뭐 주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 글쎄 우리 집 뭐... 갑자기... 갑자기 뜬다고 해서 뭐? 그게 약간 시기상 지금 딱 뜬 게 이제 요즘 아이돌들 오빠들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귀염복자... 오케이 귀여워 하지만 뭔가 짐승 같은... 그런 무대들이 필요했는데 오빠들이 그걸로 뜬거죠 너도 그렇게 생각해? 반전 야 이건 너무 신기했네 그래서 우리 집이 약간 오늘 그런 느낌이야 뭔가 우리 집을 그저께 내고 지금 활동하는 느낌으로 다시 하러 나올 거 같아 너무 신기해서 되게 이상해 지금 그래서 빨리 그런 느낌으로 나와야 돼 우리가 뭐 준비됐지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20대의 하티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때 오빠들의 얼굴이 그려진 양말을 신고 맞아 진짜 지민이 진짜 그때 그랬어 인기가요 와서 우리 응원했다니까 진짜 하티 진짜 리얼 하티였어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집이 역중했는데 오빠들이 안에 있으니까 빨리 나와서 이거를 또 해줘야 20대의 하티스트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게 떴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했어요 이게 진짜 핵심이네요 몇 가지 준비했는데 일단 준키 오빠를 먼저 분석을 했는데 오빠의 약간 다 닿지 않은 단추 아 오늘 잘 못 입고 왔네 네 오늘은 좀 아 이거 좀 파장하겠다 오늘 잘 못 입고 왔구나 오늘 잘 못 입고 왔구나 약간 아동목 입은 거 같다 그리고 약간 금팔찌 금식에 그 얘기하는구나 약간 사장이 화가 나서 약간 약간 일어나서 저번러 지금 약간 사장 화난 느낌? 이 정도 이 정도 딱 이 정도 거기에 보이는 금발찌 금발찌 아 무조건 금이어야 돼? 은은 안 돼?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금 그리고 은은 약간 실버인데 약간 실패 실패! 이거 당장빼? 빨빨빼? 춤 중에서는 약간 이제 골반을 이제 움직이는 춤들이 있잖아요 아 약간 이런 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런 춤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틱택 있는 느낌 틱택 약간 그런 느낌 결국 시계야? 그치 아니 골반 갔다가 갑자기 시계로 가네? 시계가 있냐 없냐 계속 있냐 아 그 금이 중요하구나 일단은 금... 오빠는 아 오빠는 금이 중요하구나 금과... 오케이 오케이 자기가 오빠는 일단 머리 헤어스타일부터 갈게요 머리 헤어스타일은 약간 약간 오빠의 먹먹미를 보여줄 수 있는 약간 강아지 펌한 개 그죠? 지금 이 머리인데 이거 아니지? 이거 진짜 잘못됐어 지금 약간 이거는 강아지들이 핥은 느낌인데 강아지들이 핥은 느낌인데 그거를 핥지 않고 그냥 맨 상태로 핥았어 핥 네 솔로 앨범 중에 그 은 Make you cry 그 헤어는 아니라는 거죠 아 그니까 우영이 약간 옛날에 화려한 머리 했던 그거는 그건... 어... 그... 이 정도 씨를... 아... 아니 미친 거 아닌가 진영이 형이 진짜 우리 집 하기 전에 저기 우영아 이번에는 뭘 좀 정상적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게 팬의 마음 지금 팬의 마음 네 제발 제발 오빠는 사장이랑 연애하는 느낌 오빠는 연하랑 연애하는 느낌 아... 약간 연하 어... 왜냐면 오빠가 이렇게 웃을 때 좀 꾸러기 같잖아요 꾸러기지 아 나 꾸짖다 하는 줄 알았어 네 그것도 뭐 표현이 있죠 일단 의상이랑 그것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갈아입고 오시면 되고 이대로 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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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아 네가 시킨 대로 했어 시킨 대로 입고 갔어 지민아 네가 시킨 대로 입고 갔어 시킨 대로 입고 갔어 제발 오빠 금팔... 이거 맞아요? 어 책이 로즈골드로 바꾸었어 여성용.. 여성용 음식이 아니에요 product 야 아까보다 이게 낫니? 네 우리 약간 카페 오픈하는 거 같지 않아? 안녕하세요 손님 약간 오빠는 지금 약간 한약방에서 일한 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금식이 없다고 뽀뽀 옆에서 대기포 뽑아주는 거 하하하하 같은데! 같은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말 끝까지 같은데? 자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 의상을 입고 우리 집을 보여주면 또 다른 느낌이겠죠? 그렇죠 우리 집이 포인트니까요 아! 아! 맞다 그리고 저희 중간중간에 질문들이 유플리 구독자분들이 직접 물어본 질문이라서 구독자 질문을 패스할 수 없다 패스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당당하게 부딪치겠습니다 오케이 질문 줄게요 ZERO FEELING 영감 안녕하세요 이번 우리집 사태로 입덕한 2개월차 핫티스트입니다 저는 중2 15살 친구들에게 우리집 우영을 우리집 중K를 아냐고 물어봤지만 그 누구도 안다고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0대 입덕 포인트를 오늘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오케이 오케이 요즘 유행하는 게 또 있어요 직캠 그래서 오늘도 그거를 도전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약방 대 원업교 자 음악 주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준비 아 어 어 박스 야 이번에 큰 문제가 아니고 시선을 빼려고 해야 되잖아 어 나 빅진이 형한테 안 될 것 같은데 어 세월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를, 됐다! 두 분 다 무대를 오랜만에 했는데도 얼굴이 되게 빨개졌어 아 멀리서, 그러니까 클로즈업 자꾸 한 10분 동안 클로즈업만 잡지 말아주세요 지금 왔는데, 그게 주접 댓글이라고 아나요? 주접 댓글? 그건 물론 그래서 몇 개 준비했어요 오빠 우리 집 그 영상 밑에 주저블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댓글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읽어줄게요 중케 오빠는 거품이네요? 중케 오빠는 거품이네요? 언블리버블 이런 건 좋다 언블리버블 이런 건 좋다 좋아요 좋아요 다행이다 진짜 재밌다 왜냐면 이걸 한국어로 딱 보면 언블리버블 되니까 버블을 여기서 버블버블 정말 좋은 댓글이에요 우영 오빠 영어 이름 조지 부시라며 뭐요? 조지 부시라며 내 마음을 조지고 부시고 내 마음을 조지고 부시고 이런 건 좋다 질문 읽어주세요 지민이 춤추는 거 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지민이 살짝 요거 한 번 요거 지민이 살짝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요거 딱 느낌 약간 지민이 이거 바운스 있잖아 보여주세요 충분히 돼 오케이 보여주세요 아니 먼저 보여줘야죠 아니 이렇게? 아 이렇게? 삐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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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봐 진짜로 5,6,7,8 우동씨께서 라이브로 달고나 커피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휘핑하는 팔뚝이랑 짜증내는 거 보고싶음 팔뚝? 달고나 커피가 어떻게 달고나 커피가 어떻게 뭐지? 뭔지 알아요? 알긴 아는데 한번 먹어본 적은 그러니까 달고나 커피 그 버전이 많이 나왔더라고 편의점에 엄청 달달한 그 원래 학교 앞에서 파는 그거의 느낌의 그걸 컵 전혀 모르는 거 같고 그거 맞잖아 이렇게 저어가지고 국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설탕 넣어가지고 그건 달고나고 그거를 커피에 넣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커피 설탕 그리고 물을 1 대 1 대 1 비율을 할 건데 이거를 계속 저어줘요 한 만 번 만 번? 만 번 그럼 이제 달고나 같이 이렇게 스티키 스티키 그때까지 한번 준비해 볼게요 오케이 위생이 제일 중요하니까 거품을 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거품 거품 내는 거 없어 그거? 수저로 할 거예요 왜? 야 이거 벌칙 아니지? 벌칙이야? 벌칙 니니 저희는 모든 도구들을 잘 쓸 수 있다 기다리는 동안 댓글 좀 볼게요 오빠는 그 상태로 있었어요 아이디 보라 케이 보라 케이 애교 배틀 MC 박지민 오우 지민이 애교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지민 레츠 고! 자 야 너 애교도 부려? 애교하면 우영 오빠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우영이 애교가 있죠 앙앙우영 우영이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짜요 빠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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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 이런 거 안 하고 달고나 커피 만들도록 할게요 너 지금 애교 나온 거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 너 차례야 오케이 뭐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되게 많아요 그냥 나처럼 가는 대로 해 저 그러면 올때미 보셨어요? 응 중간에 이제 잠깐 제 얼굴 딱 나오면서 하는 그 부분들 있어요 아 이거 맞아 계속 나와 야 이거를 한 번만 이렇게 하면은 뭐 너무 짧잖아 아니 간략하게 저는 간략한 거 좋아 그럼 딱 네 번만 한 번만 더 반동해 봐 우와 진짜 근데 입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 오빠 이렇게 아 그거잖아 우와 근데 입 진짜 이렇게 입이 여기 갔다 여기로 와 자 이렇게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하는데 오빠는 같이 입을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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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네 해드릴게요 자 정확한 이게 필요해요 자 버리고 자 버리고 하고 떼야지 이거를 그래 이렇게 해야지 오케이 자 저으세요 먼저 좀 해보고 오빠도 아 그래? 이거 진짜 만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에 거품이 나?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나죠? 이렇게 안 나죠? 어, 났어. 거품 났어, 나 조금. 방금 났어, 거품. 세게 하면 돼. 오케이, 렛츠고. 먹으려면 열심히 해야 되니까. 저는 맛깐을 이용해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오빠들은 멋있는 걸 보고 싶다잖아요. 여기 힘줄 보고 싶다잖아요. 힘줄 안 나와, 지금 이거 해서. 깨가 조심, 뜨거우니까. 깨가 조심, 깨가 조심, 깨가 조심, 깨가 조심. 스탑해, 너.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은 플라스틱이. 아, 그쵸. 저희 피의님께서 맨날 환경 호르몬 나와. 맞아, 환경 호르몬 나와. 맞아. 여기서 쉬워 보인다. 아니, 이렇게 해 먹어? 집에서 이러고 있죠, 계속. 이제! 오, 오! 색깔 변한 거 보여? 색깔 변한 거 보여? 오빠는 아직 머릿속, 봐봐요.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오! 오! 된다, 진짜! 됐다! 됐어, 다 된 거 같아. 이 정도도, 이 정도가 아닌 거 아니야? 다친다. 봐봐, 봐봐, 봐봐. 아이스크림 같다, 아이스크림. 근데 이거를 달고나 커피를 이렇게 해서 뭐랑 섞어서 먹는 거지? 우유. 우유가 준비 됐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 진짜 솔직히 달고나 비주얼이긴 해요. 그쵸? 그치. 비주얼은 지금 충분해. 안 갈아왔네? 괜찮아 괜찮아, 촬영했어, 촬영했어. 이렇게. 저기다 더 올려주세요. 뭐해요 오빠, 똥금만 들어와요. 아니야, 아니야. 똥금만 들어와요. 아니야, 아니야. 아, 너 좀 계속 누르는 거야, 원. 오케이, 이제 된 것 같아요. 여기다 또 다 할 거야? 응, 이건 우리가 먹을 거. 야, 이거 잘 됐다, 예쁘다. 야, 진짜 맛있다. 진짜요? 너무 맛있는데, 나 깜짝 놀랐어 지금. 뭐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나 깜짝 놀랐어 지금. 뭐야? 진짜 맛있다. 근데 이게. 아닌가 보다. 우유랑 비율이 너무 잘, 잘 맞춰서. 아니, 아니 맛있어. 맛있는데, 이렇게 묻혀서 절대 먹지 마. 왜냐면 먹을 때 계속 내가 여기에 붙어. 그래서 먼저 이걸 맛보기 전에 이걸 뺀다. 그냥 먹어봐, 그냥 먹어봐. 이거 앞에 있는 거 저희 작가님이 한 번 씻으세요. 오케이. 우와, 밥 몇 개 맛있는데. 근데 이거 진짜 맛있지. 근데 비율이, 근데 비율이 좀 우유가 너무 많아. 우연 이게 너무 많다. 우연이, 이거 딱 드셔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저 이거 마실게요. 그래요? 네, 이거 새 거. 아니, 아니에요. 저희 괜찮아요, 건강해요, 저희. 아니, 그거 아니에요. 진짜 건강한데. 뭐 별로 안 좋아. 마인드퀸 클레비전 전체 생방송 도움이 될까요? 김희 작가님이래요. 우리 작가님 제가 또 옛날에 많이 뵀었죠, 우리 작가님. 그래서 그 기준이 되게 정확해요. 근데 약간 여기에 있는 것들 좀 가져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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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무슨 대결이요? 네. 뭔 대결? 어떤 게 맛있는 것들? 누가 더 맛있는 것들. 아! 아, 그래요? 아... 야, 네가 방금 지금 오늘 촬영 다 망칠 뻔했어. 아니, 근데... 빨리 닦아, 없던 일로 해. 나 옷으로 닦거든요. 나와, 너 나와. 아니, 이 정도면... 그리고 지민이 것도 있어요. 어, 그것도 먹어봐. 네, 해서요. 아, 어? 알면 안 되죠? 저기 잠깐만, 눈 감고 계세요. 저거, 그거! 저희가 넣어서... 블라인드 세트. 네, 블라인드 세트. 이건가? 여기다 넣을게요. 섞어서 넣을게요. 오빠 거 여기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골라주세요. 1, 2, 3. 한번 넣을게요. 콤비지. 콤비지. 먹는데 떨어져. 여러분, 하이. 지민이에요. 팬 얘길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센스 있게 달아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사진과 사인이 담긴 카드와 이게 블루투스 스피커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뭐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지 잘 고민하시고 센스 있게 달아주세요. 기다릴게요.